정답 오늘까지만 놀아주는 거야? 다음에는 나 상현이랑 내가 비쇼 가면 거기에 내일부터는 상현이랑 좀 놀아야 될 거 같아 미안 너도 뭐 같이 놀고 싶으면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나는 약간 니네 친구 버프 그럴 수가 없는 걸 넌 나이 드잖아 미안 아니 니가 카바 쳐주면 되잖아 안돼 다른 핫스톤 하는 사람들도 많이 껴서 할 거야 그들에게 난 철면수 심형한테 널 허락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단다 철수 형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 사라거지 놈 좋아 진짜로 아니 철수 형도 나이 뜰걸? 철수 형 어디야? 아싸 나 7? 가토체스가 그 유사 게임보다 나 똑같네 아유 철수 형한테 얘기하겠다 저희 같이 할 수 있게 그 안에다가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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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준이랑 상현이랑 진효랑 해도 3명인걸 나 근데 자유롭 곱다 그거 아니 왜 내가 장롱행이야 철수 형한테 같이 같이 핵폭탄 두 개 떨어지는 거 그거 개 세다 그게 마딜이야? 왜 이렇게 센 거야 그거? seated 하핫 아 그게 마딜이야 타오던믈들 혁핫 택이가 물 딜이고 아 신기하다 이거는 모르는 진짜 모르겠네 룩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늘고 있어 한판 한판 할 때마다 자 수작업으로 하고 왔어 영수 예행병 아이템이랑 조합 진짜 딱 그것만 유닛을 읽어보면 물댐인지 마댐인지 나와있어요 딱 봐도 문의 스킬같은데 마댐인게 은근히 많은 독지 세상이 왔다 아니 잠깐만 이게 제일 쎈가 이것이 제일 쎈가 지금 고블린도 안 나오는데 가운 이상 한 명 더 맞췄는데 봤는데 엑스야 버텨라 너의 할 일은 그것이다 잘했다 영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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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짜리가 제일 쎄겠죠? 이거 어차피 팔거니까 얘한테 해야지 자 얘기하고도 감사합니다 얘 궁이 뭐야 근데? 왜 얘는 영어로 써있어? 아 튕기면서 스턴? 위닥 좋죠 처음엔 좋지 2만화니까 2만화는 쎄잖아 1만화보단 쎄거 아니야 근데 다시 팔거에요 내법 해야되는데? 내가 오간 마법사다 아니 나야 이게 더 모르겠다 뭐가 더 좋지? 그냥 이성 이성 셰핀 이게 제일 낫겠지? 아니 틴커는 그냥 어차피 기계 시너지 같이 받으라고 왕관이야 왕관 애매해서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 나이스 야 바원아 정리하던건 해야지 허나? 엑스 때리고 있으면 안되지 허나 허나 바코밤 맞지마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난 이제 부맨도그 조심해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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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이 렐라 이 렐라 건드리기만 해봐 찰 나도 몰라서 그렇지 오는대요 저? 음... 아 딩커 꺼져 아 뭐사지? 메이지? 아니면 얘랑 같이 쓸 오크? 아니면 이성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고 요거 둘째? 잘 버튼다 알쓰 두블링 벗고 초반에 이제 대삭이다 좋아요 연승 챙기면서 필드도 쎄고 뭐 청고도 나쁘진 않아 좋진 않지만 계속 그거 뭐야 석화거리니까 맞지? 야 박호퍼니 나온거 같아 너보다 쌈님 아무리 친구여도 계속 낫다기들이랑 사시니까 재미가 떨어지는데 비속방원 제가 실거에요 이거 10원이 나을 거 같아요 10원이 어 잠깐 나와요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질량이 안 나오는데 드루이들 때문에 이성이 너무 빨리 떴다 여기 드루 엘프 드루가 아 틴커 파니까 이 개새끼야 독디 세상이 심해서 내가 왔다 아 오케이 아니야 오크보다 얘가 나은 거 같아 아 엑스요 엑스 파라스 맞느냐고 아니지 10원이 더 중요하니까 3님 3님 친구도 급이 맞아야 친구지 저런 급 떨어지고 시끄러운 감자랑은 놀기 좀 그렇지 않나요 야평이에요 야평 잘해 질 겁니다 잘해 질 겁니다 잘하고 있어 봅시다 아 잘하네요 바운 2성에다가 오 잘해놨네 와우 베노멘서 대단해 너 나 밑에 있어 알아 알아 아니 부러워서 아니 나는 테러블레이드 같은 쓰레기밖에 없거든 너가 부러워 산소리였어 오케이 어 국룰 랩업 타이밍이네 내가 무언가를 내서 존나 세질 수 있을까 그걸 또 오케이 하네 키키 노토킹 흠 20원이 여기서도 맞는 거 같아요 퍼스크 팔고 20원 2개씩 들고 있다 전부 다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나오면 돼 그렇지 셰펀 슥 슥 슥 슥 슥 개사기 어 라이컨 변했다 굿굿하면 다 죽겠다 이거 어 안돼 바운치헌터 때리지마 그렇지 거기다 긁고 시바 다음 거 살만한 거 보고 30원이나 혹은 이길 거 같으면 레벅 아니 새끼야 여기다 멈춰야지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왜 이래 아 얘는 왜 이득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아니 에임 개극혐이네 이 ㅅㅂ 사양이 또 존나 많으면서 ruh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워리어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워리어, 매크, 테모 사까 그냥? 버리자 이거 그러면 이거 아 팀꺼 꺼져 이거 이거 에다가 이기면 안팔아도.. 아 뭐야 크립이잖아 이거 아이템을 여러분들은 외운거에요 그럼?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외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아이템 아 도타랑 겹쳐 이거? 비만 빼야겠다 비만 빼고 이거 하면은 비스트 시너지에다가 아 스타 원하던 사람이 유즈맥 잘하는거랑 똑같은거구나 몰랐어 나 내 몸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지 바다 코끼리 펀치 바다 코끼리 펀치 아 진짜 머리아퍼 이러면 워리어 3개 비스트 2개 고블린 3개 이게 맞겠다 이거에다가 이거?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거야 흠 도타2요? 다음에 시간 남아 한번 해볼게요 도타2 한판정도는 할 수 있어 딱 한판은 해볼 수 있어 나이스 어? 레이저? 40원? 아 레이저는 근데 거르기가 좀 그런데? 음 음 음 40원 이기면은 만들기 쉽거든요? 이기면 만들기 쉬워 이기기만 하면 상관없어 아니 둠 저거는 빼고 빨리 써야돼 둠 저거는 빼고 써야돼 둠 저거는 빼고 써야돼 아 제발 이겨라 워리어 워락도 좋다고? 이거 두개를 지키고? 테머 두말이? 이거 두개는 너무 구리잖아 빨리 바원이 잘라야돼 바원이 테머 잘라야돼 이겼다 이거 이겼다 아 엘프구나 엘프라서 그렇구나 세다 여기 테머 하나 더 남았는데 안맞아 오오오 뭐야 쩔쑤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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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타이안 판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절대 안알거면서 간보는 거봐 너무해 아닌데요? 오케이 할거 없어 살것도 없고 할것도 없어 지금 벌써 모으는 사람 없을걸? 이렇게 나처럼 뭐야 저 병신새끼 어? 오오 오오 영수 오 영수 나랑 굉장히 흡사하네 지금 무슨 조합을 따야할지 너무 애매하다 사원짜리 나오는거 보고 해야할지 그니까 아 무슨 템플러스 2개야 컴카 뭐야 안 돼 아니 얘네 엘프 아니 엘프 이거 족싹이야 진짜 아니 애매어 이거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이런거 다 쓰고 있을까 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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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데 이미 존버? 전대드? 전대드? 아, 똑같네 마이카 그냥, 그냥 밸류 사머리어 그냥 센 아이 2명 얘 1명 다 마법 데미지로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테머 1성 조개 A6, Ls면 메이지 아니면 아무도 못 잡음 안 돼! 아, L4 족삭이야 야, 테머 미쳤다 이거 엄데를 사용하는 게 더 약할 거 같아 시너지보다 지금은 밸류가 더 중요하잖아 엄데드? 엄데드 나이트? 엄데드? 그냥 워리어가 없어지는데 론드 빼고 테머 넣는 게 나아 엄데드 빼고 론드 빼고 론드 빼고 엄데드 론드 이 X 판다, 뭐야 공 소환도 못하다고 해 희져 야, 줌이 근데 못 잡나? 바운드! 나 먹었었다 이겐 이겐 해 2성 많았어 don't die 못 이기네 그냥 저기 봐 저거 저거 침묵도 걸리죠? 우싹이야 뭐야 이거부터 때리면 안되냐? 너는 바보야? 근데 사기팅은 그냥 랜덤인가? 얘 바보예요? 이거부터 때리면 되잖아 개짱나네 아이씨 아 아 근데 이건 내가 배치를 잘못했어 돈 받아야돼 띠로롱 진짜 드나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진짜 미치겄어요 드나만 보면 눈이 돌아가 환장하겠어요 진짜 일단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조합을 뭘로 할지 감이 안 잡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기면은 아 아 이렇게 제일 쓸데없는거 두개 이마시지 아 아 비마세 무시하지마 이성이야 이게 언데드 나이스 나이스 언데드 얘가 언데드잖아 그러면 이제 바원 슬슬 정리하고 바원 자리에 내낼까?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는 나오거든요 이거랑 이걸로 이거 이거 얘한테 그냥 보이드 스톤 넣을까? 이게 날까? 얘가 지금 열일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7초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 괜찮으면은 이거 팔구 안 돼 아 어세시한테 족탈린다 이거 빨리 뽑아요 빨리 뽑아요 빨리 뽑아요 암살당했다 나이스 됐어 됐어 군 뽑으면 1인분이야 론드 됐어 론드 지네 테머 이거 팔아야겠다 얘 안 나온다 나 만난 애 나 이겼어? 나 좀 센데 지금 할게 없다 네 아갈머리 퍽 사둬야 된다고? 왜? 지금 그냥 저 조합이 망한 것 같아요 사머리어의 리언데드 당장은 센데 지금 뭐가 안 보인다? 랩업부터 해야겠는데? 다섯 개야 지금 머리요 맞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방금 팔라구요 이것 쏴 버리게 비만은 헌터에요 그래서 다섯 개 같은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그래서 육리어 안 되는데 여기요? 비만은 헌터에요 비만은 헌터에요 오케이 영수자 또 세졌는데? 어? 뭐야 굿 나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이겼는데 분명히 라이칸도 죄송한데 워리어예요 엑스 뒤로 가면 좋다고? 암살자 지금 쓰는 사람은? 암살자 지금 론드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비스트 시너지 겹치긴 하는데 두움 오빠 둘릴까? 워락 워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컴카 컴카 나올거면은 얘 빼고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니면 얘 내 영혼이 육신을 찾아 돌아왔다 아 엑스를 여기다 놓을걸 넷 넷 넷 넷 넷 아니 그니까 지금은 셰핀 넣는게 더 좋은데 얘 빼고 내가 생각하느라고 조합을 뭐야 이 병신새끼 이거 어? 뭐지? 비싼하잖아요 해달라는데 주욕방으로 가시는게 어쩔까요 어이쿠 어이쿠 너무 세게 맞았는데 이거 그냥 고밸류 둘둘 해야겠다 이번판 답없다 근데 뭔가 다 잡탕으로 나와가지고 안되겠다 아 지금은 세 근데 이자는 잘 모았어 내가 지금 좋은거는 이자 잘 모았다? 그것뿐인거 같은데 워리어 하나 나오면 잡는것도 괜찮은데 리나 둘 게다가 이거 아 그러게 셰핀 둔 갭치네 그럼 이게 낫나? 이게 맞나 그럼? 휴먼 시너지? 어쩔수 둠한테 템 볼빵해주면 돼 가면 조심하고 가면 조심하고이 야 티니야 너가 맞아 타이니 타이니인가 티니인가 니가 맞아야돼 타이니 나이스 어? 아아 왜 팔았어 지니야 팔 필요까진 없었잖아 음 뭐라? 론드 팔면은 그게 안돼요 비스트 시너지가 안돼요 내 낫머리야 넓은 이렇게? 어 잠깐만 하나 둘 삼월이여 하나 둘 삼월 삼월하게 하나 둘 언데드 완벽한데? 어 뭐야 이거 아잇 영수자 영수자 존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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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존댓다 야 둠이 진짜 존나 세다 이거 뭔데 이거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뭔데 영수자 레벨 높아 보이던데 가지수 존나 많던데 시발시발 아갈머리도 쎈까봐 일단 영수 아갈머리 1,2등 싸움이고 3등 가야돼 이거 아 네크로 저거 사고싶다 하나 살까? 둘 셋 셋 디럽 넣어, 디럽 으으으으으음 라이카 팔고 바운드 두개팔까 그냥? Nur co5 안 돼эт 아 Allies 의 persona 의 증명서 등 리치 Frances 그리고 Green 진짜 미쳤어 그냥 됐어 이정도면 괜찮다 나쁘지 않아 우와 드래곤 완전 타라고 그냥 고밸류 잖아 니나 팔고 카나 드래곤까지 캐리어 가야 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되면은 일로 가면 되니까 둠을 팔고 사라구요 둠은 또 몰라 워리오로 갈 수도 있어 아직 저 마음에 그거를 정하지 않았어요 롤 돌릴게요 너무 세게 맞았네 나미 코치 만났네 구해서 롤 돌려야 되네 레벨 쫓아가자 그리고 아 바원이 그래도 2등이야 바원이 2등인데 얘 빼는게 낫지 않을까 어 비스트 시너지 뭐가 제일 낫지 뭐가 제일 낫지 얘가 근데 능력이 뭐에요? 아니 야 여기 딜업 1일성 보단 낫겠지 뭐야 야 둠 지켜 둠 지켜 야 둠 지켜 이 새끼들아 야 둠 지켜 어 살았다 어 날려줬어 개꿀 우리 인이 좋아요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둠 겨주 걸려있어 빨리 때려 나이스 바퀴폰 나이스 바퀴폰 X 됐다 오케이 공까지 남아있다 나이스 라이칸 사면 안되요 사모아를 손 전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방생궁 나이스였다 얘 그만 안올나? 얘랑 언덴 시너지 해가지고 아니 리치가 않았나 얘보다 리치를 해 온몸에 탈을 쓴 늑대가 온대 시너지 있어 그거 이거 마이너스 이건 뭐야? 무슨 돌이야? 해롭게 할 수 있어 아 요즘 고민된다 오록이라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오록이라서 둘들 오록 하나 남은거 애니그마? 애니그마 하면은 괜찮지 않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월옥 포기하고 엄대 시너지만 받고 월옥 그러면 그거 대신에 할게 뭐가 있지? 줌팔구 기사가 아니야? 그치? 애니그마?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애니그마 이거? 이거 캐리어 하나 못쓰네 시벌 일단 아 8마리다 죽으면은 아 엘프당 시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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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케 마나가 늦게차 이새끼야? 야 이 빙신아 쿵쓰고 죽어? 쿵쓰고 죽어? 나이스 틸업 아이케 뺏고 나이트 얘는 못쓰고 나이스 바온 뺄까? 바온을 빼는게 낫나? 워리어 지금 몇 마리야? 4마리? 워리어 4마리? 컴카 근데 있어야 돼 컴카 있어야 돼 컴카 있어야 돼 아 바온... 아 롬드는 지금 시너지야 아 바온도 딜 2등인데? 아 3핀은 빼야돼? 3핀 빼고 사나이트? 아 바온이 딜 2등이여가지고 어머 아깝게 맞아 야 애니그마 지켜마 어 X댔다 이거 X댔다 X댔다 이거 9을 썼는데 아 X댔 컴카 어 뭐야 우리 컴카가 아니었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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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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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둥 뭔데 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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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둥 다시 이나이트 사나이트 옴니나이트 사나이트 까지 딜업 앞에 탱 라인 빠르게 생각하자 야 바온 빼더니 위험한데? 어 세신세 아 롬드 빼면 공격력 10이 다 없어져 워리어 중에 하나 빼는게 맞는거 같아 X 아 아마도 삼성되면 너 삼성되면 너 아 부 아 빨리 안가다봐 X브라이 다음 턴 내하자 아니 라이칸 나도 라이칸 2성 쓰고싶었는데 왜 안 나왔잖아 하나 내가 팔았고 하나 그동안 하나 나 타운이 필요한가 지금? 아 이거 죽겠다 이거 드나 2성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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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죽으면 안돼 죽겠다 이겼나? 잠깐만 애니그마 나이스 나이스 바온 그냥 녹았죠? 뭔 소리야 살아있는데 둠이 녹았지 둠 근데 궁 걸고 죽었어 아니 바온 진짜 뺏으면 안됐어 아까도 바온 때문에 그 바온 빼고 해주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긴거야 잠깐만요 아직 조합이 안정해졌어 나오는거 보고 라이칸 한 필요없고 삼성은 못갈거같아 이거 쓰다 팔래 난 나올줄 알았어 이거 바온 셀라니까 은근히 얘 계속 1,2등 해 2등? 왔다 갔다 해 야 프로 라이칸 존나 나오네 아 아쉬워라 얘 좀 센데? 캐리어? 어 바이파나 탔다 지금 창고 바온 팔아도 할거 없어요 그냥 냅둘거에요 먼저 가자 나이스 리치? 언데드? 얘는? 리치 버려? 버려 내가 생각 정리가 안되서 그래요 조합을 아직 못맞춰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딜업 아냐아냐 번 그렇게 할게요 봐봐요 하나 더 넣으면 이거 팔고 이거 넣은 다음에 템을 여기다 줘 흠 지렸죠 바코펀을 하면은 비스트 시너지가 없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사기사에 언데드 바이퍼 뽑아야되고 드나 아바논 타원 10렙 찍으면 타원 하나 추가 레드사 내면서 하나 빼면 돼요 오케이 세가 정리 됐어요 야 야 진효 잡았는데? 전화 존나 센가보네 10렙 각? 안 죽을거 같은데 10렙 시작 어 아아 이거 찍기 짜증나는데 그냥 찍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얘 나오고 그럼 게임 셋 그리고 엑스 삼성 되면 바원 팔고 오케이 나 이거 돈 안되면 이거 바원 팔거야 어 오 둠 둠 둠 둠 둠만 사냈으면 돼 뭐야 우리 컴카 어딨어 미친새끼야 어 야 버틴다 버틴다 기사라서 시 실드 근데 마법도 해줘요? 막아줘? 아 그래?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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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지 50번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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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라 담라 담라가 딱이야 딱댐이야 먼저 써 먼저 써 아 좋겠다 빨리 써라 빨리 써라 스톱 아 너무 늦었어 근데도 이겼어 왜 개발렸어 늦었는데도 이겼어 이 정도면 존나 센 거예요 지금 리치 2성? 지금 메이지가 두개인가? 얘랑 얘 메이지가 내가 두개밖에 없나? 넣어놓고 롤 자 이래놓고 생각좀 할게요 지금 넣을 수 있는게 최고가 메두사를 넣으면서 메두사를 찾거나 아니면은 메두사를 찾거나 아니면은 메이지? 론드에요? 그냥 10원 남길래요 론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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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의미 없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다음 내꺼에 나오지 말라고 집었어요 쟤 죽었어? 나 만났구만 아니 페리온 아니 페리온 페리온 뺀 줄 알았는데 펄 펄 탄 1성 내면 쓸게요 축감자 사망 굿 굿 굿 굿 레이저? 레이저 빼고 턴? 2랩되면 넣을게요 2랩되면 레이지잖아 그래도 리치 넣으면 리치 또 넣을 수 있잖아 메두사 메두사 리치 아 메두사 타운? 뭐뭐 빼고 넣지? 네크로 빼고 레이저? 이게 맞나? 레이저 레이저 모르겠다 뭐가 좋을지 누가 이 지진이 신고를 할랍니다 지진이 방 깍? 방 깍은 어차피 터진다는데? 언데드가 있나봐 방 깍 지금 있다고? 언데드 언데드 있네 워락이 없네 팔아 안써 이제 40원? 돌인 다음에 다 돌리자 지금 내가 필요한게 뭐에요? 리치 타원 매조사 말고는 드나 까지? 다 돌리자 다 돌리자 다 돌리자 다 돌리자 다 돌리자 한 명 죽었고 수고 또 1등 또 1등 비숍 3 2등 5등 5등 퍼센트 4위 했네 진짜 잘한다 진짜 많이 늘었어 고마워 이것은 금흥입니다 아 방금 뭐 참은 거 아니지? 아니야이야 이제 자러 가면 안 될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거 같은데 너랑 해도 이제 안 오를 거 같은데? 아니 너 야 알았어 알았어 만들어 한 번만 더 부시도 안 됐어 알았어 알았어 만들어 아우 니가 올라오면 내가 계속하지 나는 안 올라오니까 그렇지 아우 니가 올라오면 이제는